전사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아보자 저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지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과 이념 전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전사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포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 이재명 좌파 세력과 1차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바로 그런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1차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입장에서 우선 전사자들을 잘 수습하고 포로들을 석방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부상자들을 잘 치료하고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많은 영화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유우방 국가들 미국이건 영국이건 또 대한민국도 전투를 하다가 숨진 전우 그냥 내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옆에 전우가 부상당했다고 버려두고 나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전사한 전우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자유진영의 군인들입니다 부상했다고 전우 내버려 두는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좌파들은 다르죠 공산당 전술 중에 부상자는 남겨놓고 밀려오는 저고랑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게 해서 적의 진군을 조금이라도 늦춰라 그래서 중국이나 소련의 선전영화를 보면 자기들이 전세가 불리하고 퇴각할 때 부상자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의 손에 기관총을 딱 묶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총 쏘다가 죽게 만드는 그걸 무슨 대단한 영웅적인 장면처럼 홍보하고 광고하는 장면들이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달라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좌파 공산당은 인간은 그냥 수단입니다 그냥 수단이에요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 공산당은 인의 전술이라고 하는 황당한 전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누구와도 이 세상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철학으로 무장한 우리 자유우파입니다 절대 전장에 부상자 부상당한 전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자유우파 군대가 아니에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터져야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은 전쟁이 아닙니까 지난 5년간 우리가 문재인 자파 정권과 싸워왔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어느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사자가 났습니다 이재수 장군 좌파들이 공격에 온몸으로 한가하다가 전사한 분 아닙니까 많은 포로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가파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지방선거 우리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또 좌파 세력이 다시 촛불을 들고 유세율 정부를 거꾸로 뚫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자유우파를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사한 동지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지들 구출해내는 겁니다 부상한 전우들 돌보는 겁니다 저는 어제 원주에 있는 원주교도소 영월에 있는 영월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두 우리 자유우파 동지들 정말 강건하게 감옥생활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지만 제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약해지실까 봐 지난번에는 제가 곽상도 전 의원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더군요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건강하라 잘 버텨라 이런 인사하고 끊었습니다 인간이니까 이런저런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검찰, 문재인 검찰이 기소했던 제목이 8개인가 되는데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정말 억울하게 돈등이 서서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해내야죠 이 의원 의원 우리 자유파의 진짜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감옥에 간 지 벌써 3년이 넘습니다 홍문정 의원도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개인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자유파다 사람인데 호불호가 왜 없겠어요 인간적 흥결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가장 전투력 강했던 또 가장 치열하게 앞장서서 싸웠던 우리 자유파의 전사들이 좌파들의 타겟이 돼서 지금은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원에서 만난 염동열 의원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원랜드에 무슨 부정채용 청탁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때 수많은 의혹에 올랐던 자들이 더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염동열 의원만이 감옥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 총선 때 염동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거든요 타겟이 된 겁니다 원유철 의원 2020년 총선 때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1등을 했습니다 타겟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타겟이 된 겁니다 이우현 의원 홍문정 의원 저는 대통령의 통치권이 이런 차원에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복권 특별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다 더 안을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율 30%, 20%대에 더 안을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은 인기 마치기 전에 이석기를 풀어줬어요 지금 좌파들이 다시 촛불 들고 나오는데 이석기의 배후 중동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실 겁니다 저희 고성국 TV도 자장면 봉사도 하고 김장 봉사도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10배, 100배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좌파들과 같이 이념 전쟁하다가 먼저 쓰러지고 먼저 감옥 가고 먼저 부상당한 이들에 대한 돌봄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구해내야 됩니다 하루 빨리 저는 일개 유튜버라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저 제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 찾아가서 얼굴 보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 면회도 요새 쉽지가 않더라고요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제가 원유철, 이우연, 홍문정 의원 등에 대해서 지금 면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직접 얼굴 보고 서로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한 번 웃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과 투쟁하고 전쟁하다 먼저 쓰러진 우리 동지들을 잊지 맙시다 그들을 고여해 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적 부담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